이토록 빨리 쳐밥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간결함에 있었다는데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밥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어요. 쓸고 밥을 이 세 손가락만으로 이 두 손가락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보통은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저는 이 세 손가락만 움직여요. 단 세 손가락만을 이용해 밥을 말아진다는 달인. 이렇게 다시 보면 마치 닭발처럼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, 중지만을 이용해 밥을 말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밥을 쥐었으면 이제 많이 쥐면 이 안에 딱 감이 있어요. 일정량이 딱 됐다라는 모양 감이. 빨리 싸더러죠. 지금껏 숱한 연습과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해 40피스짜리 초밥 한 판을 1분 10초대라는 놀라운 속도로 완성하게 된 달인. 아직 놀라기엔 이르답니다. 그가 만든 초밥 한 피스는 정확한 양을 유지한다는데요. 자, 우선 초밥 한 피스 8g이고요. 과연 다른 초밥도 무게가 같을지. 오, 이것도 8g. 그야말로 인간 자울이라 불러도 될 정도. 오, 개크리크리크리아네. 처음 시작할 땐 밥이 좀 크기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님들께서 밥이 크니까 여러 종류를 못 먹는다. 이제 밥을 잘라드시는 생각입니다.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는 애초에 초밥을 좀 작게 만들자. 자주 드실 수 있어요.